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김정목 지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우벤문이요 하나는 유다문이요 하나는 레위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세문이요 하나는 베냐민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움문이요 하나는 이사갈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로 에스겔서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 에스겔서는 아주 의미있는 하나님에 관한 칭호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삼마입니다 여호와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이름조차 잊혀진 폐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나라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변치 않는 당신의 이름으로 그 증거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즉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당신께서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힘에 겨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이름을 붙들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이 47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땅 분배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집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아주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집화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집화였다는 사실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방 집화와 섞어버리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집화들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제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혼혈 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10개 집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는 그 나라에 그 모든 집화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땅을 나누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12집화는 그 이전의 육적인 이스라엘 집화들과 다른 집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시고 새 나라를 세우시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영적 집화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집화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집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기 시대에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기겠다는 그 약속을 땅 분배라는 방식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은 그 모든 집화들의 땅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읍,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 성읍의 출입구가 나옵니다 동서남북 세 집화씩 나누어진 땅 앞으로 출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되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중심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 또한 요하산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져버린 것 같은 열두 집화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의 역사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우리는 힘겨운 상황만큼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찾던 자들은 하나도 없고 마치 인적 없는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고 붙들어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게에서 40장 이후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특히 새 성읍과 성전을 측량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뜻 가운데 이미 구체적인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환상 속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펼쳐진 새 나라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떠한 생각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만을 약속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 감당하도록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